이름이 뭐예요? 아린 생일이 뭐예요? 생일? 생일을 써? 생일 갑자기? 12월 12월 14일 14일 생일 축하해요 아주 반나만들 저 처음 살았잖아 네! 틀렸어! 틀렸어? 축하해요 축하해요 카가 하하하 축하해요 축하해요 카도 카도 하야 하 하 하 축하해요 맞아요 축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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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잖아 캐나다에 있던 사람은 여기서 보네 진짜 신기해 나 이 밤 위에서 여기 왔어요 거짓말 하지마 오늘은 7일 요건이 오! 상이 예쁘네 역시 외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으응